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노뉴스입니다. 7월 트로트 여자가스 브랜드 평판 순위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순위에서는 전유진이 135만 5662포인트로 1위를 차지함에 트로트 여자가 되었다. 이 순위는 각가 수위 브랜드 평판을 분석한 결과로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번 7월 트로트 여자가스 브랜드 평판 순위는 트로트계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각가 수는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스타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순위를 통해 팬들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유진은 이번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35만 5662포인트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함에 트로트 여자로 등극했다. 전유진은 그녀만이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과 공연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이번 1위 등극은 팬들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전유진은 그녀만이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항상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그녀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모은다. 한편 한일 톱10쇼에서 전유진과 리에이가 일본 원곡 쓰나미로 역대급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30일 방송될 10회에서는 한일 국가대표 가수들과 초대 손님들이 팀을 이뤄 깜짝 쿵짝 득집을 펼친다. 전유진과 리에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MC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전유진은 전유진을 이겨라 코너의 호스트로 출연해 결의를 다졌으나 상대 팀의 무대에 긴장감을 표했다. 2위는 강혜연이 차지했다. 강혜연은 106만 440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유진이 뒤를 이어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매력으로 팬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녀의 이번 순위는 팬들이 그녀를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강혜연 역시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녀의 음악은 항상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3위는 김다현이 기록했다. 김다현은 96만 7713포인트를 얻으며 이번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김다현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젊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이번 순위는 팬들이 그녀의 가능성과 재능을 높여 평가하고 이듬을 보여준다. 김다현은 젊은 트로트 스타로 소극 가능성을 입증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가 수중한 명이다. 4위는 장윤정이 차지했다. 장윤정은 91만 7751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트로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팬들의 유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장윤정은 오랜 기간 동안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팬들의 유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항상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또한 장윤정, 다시 일어서는 서천 희망콘세트에서 출연 임박. 오후 4시부터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전시체험과 버스킹이 시작되며 6시 30분부터는 장윤정, 우연희, 박고윤, 서라윤, 주수진, 올라운더팬드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5위는 김연자가 기록했다. 김연자는 90만 8,703포인트를 얻으며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계의 데모로 불리며 그만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김연자는 트로트계의 데모로 불리며 그만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녀의 음악은 항상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며 그녀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모은다. 6위는 홍진영이 차지했다. 홍진영은 86만 257포인트를 기록하며 트로트와 예능을 오가며다 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녀의 박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홍진영은 박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와 예능을 오가며다 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7위는 홍지윤이 기록했다. 홍지윤은 72만 3160포인트를 얻으며 이번 순위에서 7위에 올랐다. 그녀는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항상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모은다. 또한 이번 순위를 통해 트로트계의 다양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수들이다. 특히 이번 7월 트로트 여자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특히 전유진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큰 응원을 보냈다.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 이 활동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강혜연, 김다현, 장윤정, 김은자, 홍진영, 홍지윤 댕상위권에 오른 가수들 역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활동에 큰 응원을 받고 있다. 이번 브랜드 평판 순위는 트로트계의 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특히 젊은 트로트 스타들 의학진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유진, 강혜연, 김다현 등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의 매력을 얻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7월 트로트 여자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는 많은 팬들의 참여와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전유진, 강혜연, 김다현, 장윤정, 김은자, 홍진영, 홍지윤 등 많은 가수들 이상이 권에 오르며 그들의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젊은 트로트 스타들 의학진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앞으로도 트로트계의 활약이 기대되며 팬들과 가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트로트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 가수들은 어떻게 점차 유명해지며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한국 음악 산업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여성 가수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창력, 퍼포먼스, 비주얼 등 다양한 매력을 통해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점차 유명해지며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성 가수들이 어떻게 유명해지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공 요인을 탐구해본다. 여성 가수들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창력이다. 뛰어난 가창력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게 만든다. 예를 들어 아이유는 그녀의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노래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제공하며 그녀의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또한 전유진과 같은 트로트 가수들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켜 독특한 음색과 감성으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들은 가창력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가창력 외에도 퍼포먼스는 여성 가수들이 유명해지고 사랑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공연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든다.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뛰어난 춤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공연은 항상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또한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과 같은 아티스트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여성 가수들이 유명해지고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다. 각 가수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하는 독특한 음색과 현대적인 팝음악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그녀의 음악은 항상 트렌디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여성 트로트 가수들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홍지윤과 같은 가수들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콘셉트는 여성 가수들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각 가수는 자신만의 독특한 콘셉트를 통해 팬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레드벨벳의 멤버들은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하며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밝고 경쾌한 콘셉트부터 어두운 매혹적인 콘셉트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도 다양한 콘셉트를 통해 팬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다현과 같은 가수들은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며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가수의 독특한 매력을 부각시킨다. 여성 가수들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대중과의 소통이다. SNS와 라이브 방송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가수들은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일상적인 모습과 음악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팬들에게 가수와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든다. 아이유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그녀의 일상과 음악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팬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깜짝 선물을 제공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팬서비스 역시 여성 가수들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가수들은 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콘서트를 개최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는 글로벌 팬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들은 팬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깜짝 선물을 제공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도 팬서비스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녀의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는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 가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발전이 필수적이다. 많은 가수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유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며 그녀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다. 그녀의 음악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트로트 가수들 역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다현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공부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확립하고 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 팬들에게 더 나은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 가수들이 유명해지고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이다. 많은 가수들은 새로운 음악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며 그들의 음악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케이팝을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홍지윤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며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도전은 많은 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여성 가수들이 점차 유명해지며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콘셉트, 대중과의 소통과 팬서비스,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발전 등이 그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앞으로도 여성 가수들은 다양한 매력과 스타일로 팬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이들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며 그들의 성공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는 여성 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